저에게는 11년 지기 친구 A가 있습니다. 저랑 A는 중학교 3학년쯤에 집이 망해 가난해졌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지내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을 정도로 엄청 친했습니다. 현재 성인이 된 지금 저와 A는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해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돈을 잘 벌게 되면서 A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.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늦는 건 기본이고 약속 장소나 메뉴를 고를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했습니다. 뭐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. A는 자기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제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일들을 안주거리처럼 막 함부로 얘기하고 다닙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도 못 다닐 정도로 가난했다는 듯 저희 부모님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듯 어릴 때는 제가 저희 부모님 등골을 빼먹더니 나중 가서는 저희 부모님이 제 등골을 빼먹을 거라는 듯 거지근성 못 버리니 다들 손절치라는 듯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를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닙니다. 저도 처음에는 A가 이렇다는 걸 몰랐습니다. 제 친구 중 A와도 친한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저번에 A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A는 제 험담을 하기 위해 만난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이 몰려와 A에게 막 따졌더니 사실을 말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을 했습니다. 그렇게 A와는 냉전 상태로 2주쯤 지났고 A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막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야 나 어떡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주변에 연락되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카페로 와줄 수 있어? 라고 했습니다. 저는 너무 당황해서 A가 말한 주소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. 카페에 도착해 들어갔는데 저를 보더니 A와 A 친구 몇 명이 막 웃으면서 와 진짜 오네? A 시녀라는 말이 진짜였네? 라고 깔깔 댔습니다. A는 멀쩡해 보였고 제가 너무 화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습니다. 그리고 A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A가 평소 자기 친구들한테 제가 A의 시녀라 전화 한 통이면 싸웠어도 개처럼 달려온다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로 밥값 내기를 했고 제가 진짜 온 걸 보고 너무 찐다처럼 보여서 웃음이 났다는 겁니다.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도 여전히 A는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. 전에는 힘든 시기를 함께한 소중한 친구를 잃는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평소 A랑 싸울 때마다 제가 가난했던 시절을 얘기할 거라며 협박을 해대서 연을 끊으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 봐 무조건 맞춰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얘기를 하든 말든 무섭지도 않습니다. 11년 동안 저만 A를 친구라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 A에게 호구처럼 퍼주던 11년이 너무 후회됩니다. 이제 친구 하나 잃는 건 겁나지도 않습니다. 그냥 A와 연을 끊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려고 사연 보냅니다.